안녕하세요. 12월 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교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실족해하는 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족해하거든 큰 맷돌작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3, 4절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빌면 잘못했다고 하면 빌면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믿음과 겸손 또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철교 때도 많이 듣고 주일학교 때도 많이 나온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어서 11절과 19절에서는 10명의 문등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물을 묵상하면서 3절과 4절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죄를 짓거든 꾸지져라. 최근에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카메라 비슷한 거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뭐라고 소리치고 괴롭히는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 행동하는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들을 저지하거나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혹여라도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눈길 한번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그 청소년들을 향해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희 학교가 어디야?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너네 집 어디야? 아주 호되게 훈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닮은 아주 씁쓸한 영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꾸짖는 어른이 있기에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포용되며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싫어하시는 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모습까지도 별다른 지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스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해 이렇게 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결국 죄에 대한 회개 나아가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와 꾸지짐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또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누군가 나에게 10이라는 피해를 주면 용서는커녕 10이 아닌 20을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 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역시 용서를 구할 일도 생기고 또 용서를 해야 할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상대방의 회개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저는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같이 이 묵상을 나누는 성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참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변할까요? 어떻게 할 때 어떨 때 사람은 변할까요? 바로 사랑을 줄 때입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인들 역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죄에서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거져주었으니 거져주는 제가 되길 그리고 성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음 그 용서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기억하며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용서를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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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